저희들은 북한에서 자유를 찾아 남한에 온 탈북민들입니다. 남한에서 하나님이 복음을 받고 저 북한 땅의 복음화를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귀한 사명자로 준비하고 있는 한백성교의 성도들입니다. 한라에서 백두까지 백두에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. 오늘은 저희들이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광을 주여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가운데 임하게 됐습니다.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잘 부탁드립니다. 그 옛날 동반에 빛나던 예루살렘 고위에 무너졌나 주님 찬식하신다 오 주여 우리를 보내소서 풍력의 내민족을 위하여 오 주여 우리를 보내소서 풍력의 내민족을 위하여 성경의 빈도 따라 복음통일 배치리 오 주여 우리에게 복음통일 주소서 그 옛날 주님께 사랑받던 제 달을 모두 다 보내소서 풍력의 내민족을 위하여 오 주여 우리를 보내소서 풍력의 내민족을 위하여 그리스도 보혈로 깨우치게 하소서 오 주여 우리에게 복음통일 주소서 오 주여 우리에게 복음통일 주소서 이른 명 하나가 천하보다 귀한데 수없이 쓰러진 명 주님을 보고 계신다 오 주여 우리에게 복음통일 주소서 풍력의 내민족을 위하여 오 주여 우리를 보내소서 풍력의 내민족을 위하여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 되게 하소서 오 주여 우리에게 복음통일 주소서 오 주여 우리를 보내소서 풍력의 내민족을 위하여 오 주여 우리를 보내소서 풍력의 내민족을 위하여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 되게 하소서 오 주여 우리에게 복음통일 주소서 복음통일 주소서 복음통일 주소서 복음통일 주소서 woll break hiking 刻